네! 아.. 지금까지 네.. 지금까지 28곡의 곡을 부렸네요 이렇게 많은 곡을 부른 것처럼 안 느껴지죠? 네! 중간에 자서 그래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죠? 하지만 저는 이 공연을 통해서 뭔가를 또 배워갈 거고 또 그거를 다른 공연에서 채워서 여러분들한테 배워볼 겁니다 아 이 케이프가 왜 이렇게 떨어지니? 자꾸 감사합니다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공연 다음날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어? 너 뭐게? 아이가 뭐예요? 아이가 없나요 하하하하 언젠가 저도 권진영 선배님처럼 어른 보면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는데요 경험은 적지만 부활한 상상입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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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분이라서 웃을 거 없어요 아이씨 아이씨 그 기사는 까먹었어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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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 없는 옷을 입고 어디를 입고 싶어 아이씨 테이크 한쪽으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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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애들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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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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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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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그 혼자서 어 저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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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서 이렇게 나로 부르면은 편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음 참 호흡을 이렇게 맞춰보는 어떤 배움도 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혼자서 공연을 이끌어가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고객들 눈치를 엄청 많이 봐야돼 고객들 고객들 움직이고 아이씨 일어났다 또 절로 어디 갔다 집에 집에 아이씨 재미없나 눈치 막 엄청 어떤 분들은 얼마나 잘하고싶은 아이씨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카메라 찍기 바쁘고 뭐 어떤 분은 그냥 뭐 이렇게 무노무성이 젖어있는 분들도 계시고 과연 학생의 분들 콘서트를 한 200회 정도 해가면서 봐왔어요 네 그러고보니까 한 200번 정도 넘게 했네요 콘서트를 뜰거 네 참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보니까 네 자 하 하지만 하지만 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 아닐까 정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정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곡은 마지막 곡으로 반드시 불러내려 이 곡을 여러분이 사랑해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없었겠죠. 이 자리에 뭘 하고 있었으니까 만화를 그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소설 야설? 야구 소설은 그냥 모르겠는데 아쉽습니다.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하지만 휘성 보면 앵콜이 앵콜이 섭섭하지 않다는 거 알아주씨 알고 가실 겁니다